우리 식당에서는 제19차 태양절 여리축전에 보석정합찜, 과일잣즙냉채, 씨앗정합가지를 비롯해서 야돌까지 축생있는 여리들을 내놨습니다. 우리는 이번 축정과정에 많은 여리 경험들을 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여리기술을 더 발전시켜 성군시대의 음식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저는 이불에 돼지고기, 세균살, 사과, 죽구유를 가지고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많은 열사도구들이 와서 보거리겠습니다. 우리 식당에서는 사자다리, 첨피양 부위와 사자먹살집, 사자알찜을 비롯하여 밥까지 많은 여리들을 내놨습니다. 저는 맛있고 용량과 높은 사자여리들을 너무 많이 만들고 힘을 드리게 동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